극심한 우울증 탓에 대인 기피 증세까지 생겨버린 영호 씨. 그렇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. 영호, 축하해요. 네. 안 열려? 너는 거 뒤져버렸네. 자, 이제 콜 갑시다. 네. 간신히 구한 대리운전회도 지인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기 저 차예요? 외진 시골 마을이다 보니 하루에 할 수 있는 대리운전 일도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. 올게요. 네. 그마저도 대인 기피 증세 탓에 힘든 일이 허다하지만요. 최대한 손님과 마주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지인 덕분에 지속할 수 있습니다. 두 사람이 한 팀이 돼 번갈아 가며 일하는 대리운전. 그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간신히 버티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. 주공 LH에 지금 손님 태우고 가서 임사장 태워야 돼요.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다 보니 밤새 돌아다녀도 손님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. 때문에 손에 쥐는 게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. 예상도 이 상황이 것 같다. 예상도 이 상황이 한 팀이 된 일을 거라고 하시는데 예상도 이 상황이 됩니다. 예상도 이 상황이 됐습니다. 예상도 이 상황을 Earp